안녕하세요. 김시윤입니다. 오늘은 하늘남의 12편 3화 공부 못해서 좋은 점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못해서 좋은 점 에이미! 나 기분이 안 좋아! 데이지, 무슨 고민 있어? 나한테 말해봐. 내가 상담해줄게. 학원에서 수학 시험 봤는데 완전 망쳤어. 그랬구나. 나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할까? 너무 못불렸네. 에이, 공부 못해도 좋은 점이 얼마나 많은데. 이건 내가 아는 사람 이야기인데 그 사람도 공부 되게 못하거든? 우함. 우와, 공부를 무려 20분이나 했잖아. 오빠, 뭐해? 심심한데 우리 게임 하... 하, 피곤해. 어, 공부해? 보면 몰라. 오빠, 공부할 때도 있네. 10분 정도 했어? 20분이나 했거든. 20분이나 했대. 엄청 많이 했네. 엄마, 오빠 공부 20분이나 했대요. 완전 짠이죠? 늦은이가 공부를 해? 그것도 20분이나? 네. 아유, 기분 좋아라. 오늘 저녁은 치킨이라. 네. 뭐지? 20분 공부했다고 치킨을 시켜주신다고. 도대체 왜 해? 어머니, 고맙습니다. 공부 못해서 좋은 점 1. 조금만 공부해도 부모님이 좋아하심. 암튼 오빠 덕분에 치킨 먹었네. 고마워. 3분만 더 해볼까? 아, 맞다. 어쩌면 너 오늘 학원에서 쪽지 시험 봤지? 몇 점 나왔어? 몇 점 맞았어? 전으로다. 2, 2번은 40점 받았어요. 뭐? 40점? 치킨은 물감 나갔군. 네. 지난번보다 17점이나 올랐네. 오늘 기분 너무 좋아. 기분 너무 좋다. 치킨도 많이 식사. 자수점 보고 칭찬해 봤더니. 어머니를 이쁘게 하다니. 난 역시 효자야. 공부 못해서 좋은 점 2. 성적 조금만 올려도 부모님이 좋아하심. 또 학교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대. 자, 다음 장 문제 풀어보자. 앨범 문제 풀어볼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럼 무작위로 시킨다. 제발 나만 안 믿게. 오늘이 2일이니까 난 15월이니까 안 시키겠지? 안 시키시겠지? 다행이다. 난 17번. 자, 으뜸이 이거 풀어보자. 네? 2일인데 왜 저를 시키시나요? 정답은 뭐지? 아, 우리 이겼다. 그냥 찍자. 자, 정답은 1입니다. 오, 정답. 난 사람도 시켜보라고 했는데 넘어가도 돼이구나. 으뜸이가 알면 다 아는 거지 뭐. 오, 예. 제가 알면 다 아는 거라고요? 으뜸아 고마워. 역시 으뜸이. 이 덕분에 살았어. 최고야. 이 햄. 공부 못해서 좋은 점 3. 한 번째만 말쳐서 반에서 영웅이 될 수 있음. 오빠, 나 숙제 좀 도와줘. 이 문제 어떻게 풀어? 아, 맞다. 저번에 오빠가 알려준 답 다 틀렸지? 마침 이 오빠가 시간이 되는 걸 행운을 여거라. 얼른 물어봐. 아무래도 안 물어보는 게 낫겠어. 생각해보니까 이건 나 자신과의 싸움 같아. 응? 그러니까 나 혼자 풀어볼게. 해당 건 마저 해. 뭐지? 아하, 나 귀찮을까봐 안 물어보는 건가? 앙부터는 시간이 남아돌아서. 행복. Very good. 공부 못해서 좋은 점 4. 동생이 숙제 가르쳐달라고 안 함. 응? 싸인펜이 안 나오네. 난 싸인펜도 없는데 어쩌지? 싸인펜이 꼭 필요한데. 에이미? 깜짝이야! 방금 싸인펜이 필요하다고 했냐? 응, 그런데 왜? 자, 여기가 완전 새것이야. 참고로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샀던 거야. 정말? 공부를 하도 안 해서 아직 새것이구나. 그리고 이건 초등학교 3학년 때. 이건 4학년 때 산 샤프지렁. 둘 다 완벽한 새것이라고. 와, 몽좀 안 가봐도 되겠다. 아, 맞다. 나 수학 문제집도 새로 사야 되는데. 자,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샀던 문제집이야. 5학년 때 샀던 게 아직도 있다고? 한 문제도 안 풀어서 완전 새 책이잖아. 학용품이랑 책을 이렇게 오래 쓰다니 대단해. 에헴. 공부 못해서 존줌. 오, 학용품과 문제집이 거의 새것임. 이모, 안녕히 가세요. 응, 그래. 에이미는 엄마 말씀 잘 듣고,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잘해라. 네. 으뜸이는 에이미랑 싸우지 말고, 공부는... 공부는 됐고. 네! 응? 뭐야? 진짜 건강하게 되네요. 건강이요? 걱정 마세요. 건강만큼은 자신 있어요. 이럴수가! 오빠한테는 공부 얘기를 안 하시잖아. 완전 부러워! 공부 못해서 점점 6. 공부하는 소리 덜 들음. 보았냐? 뭘? 너 그동안 나 공부 못한다고 놀랐었지. 하지만 공부 못해서 나쁜 점을 잃는 건 아니란다. 공부 못하는 건 그 사람이 못났다는 의미가 아니야. 진정한 의미는 진정한 의미? 아직 올라갈 곳이 많다는 거라고. 발생 이전에 뭔가 멋있어. 하하하. 저 긍정적인 자세. 부러워. 우와! 공부 못해서 좋은 점이 한둘이 아니네. 에이미의 얘기를 들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 그렇지? 에이미는 돼지잖아. 근데 네가 많은 사람 으뜸 오빠 맞지? 마, 맞아. 역시 으뜸 오빠는 정말 긍정적인 사람이야. 하하, 그렇지. 응! 응! 으뜸 오빠 정말... 응! 으뜸 오빠 정말 맛있어. 좋은 점이 정말 많고. 그래, 좋은 점이 정말 많지. 오늘 국민 상담해줘서 정말 고마워. 저 녀석들, 나의 좋은 점이 얘기하고 있었나 보다. 나란 녀석, 좋은 녀석. 내일은 상화, 왁자지껄, 흔한 물총 싸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